펜밀크를 넣은 사료를 열심히 먹고 페락커피도 펜밀크를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. 전에는 너무 많이 줘서 약간 설사끼가 있었는데 그것도 감안해서 오늘은 조금만 줬어요. 둘이서 사이좋게 먹는 모습을 감져봐도 참 기분이 좋습니다. 오 혼났다 형한테. 저렇게 해야지. 전에는 안 싸우고 그냥 가만히 있더니 오늘은 안된다고 그러네. 아침에 밥을 들먹을 배고파서. 커피가 뺏어 먹어가지고 그때. 커피가 라면니까 계속 뺏어 먹었지 그때.